저번에 그 얘기하셨던 거 매크로 비스무리한 기능? 쉬프트 그냥 누르고만 있으면 두두두둑 되는 저기요 이거 잠깐만 이거 카트에서 불법이야 아 그래요? 편집해야 돼요 이거 진짜 무조건 저 죽어요 야 뭐야 아니 야 화질 이거 뭔데 이거 아니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신 이유가 이때까지 원컴을 쓰셨는데 아 지금 녹화 들어간 거야? 아 이제 켜졌죠 아 그래? 아 인사해야 돼요? 아 아니 아니 좋아 좋아 이게 자연스러움 아 그쵸 그쵸 어 바지 내릴 뻔했네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이야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주셨잖아요 네 원컴을 쓰고 있는데 카트가 이제 살아.. 아.. 업그레이드 아 근데 카트라이더 때문이 아니라 왜냐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카트에 돈 쓴다고 욕해 나는 이제 넓은 곳으로 가기 위해 아 그쵸 그중에 카트가 있는 거지 게임을 다 할 수 있지만 그중에 이제 카트라이더 아 그쵸 어 근데 그래서 오늘은 투컴 체험을 하러 오셨다 원컴으로 지금 하는 거에 렉이 걸리니까 아 너무 이게 렉보다는 이 컴퓨터가 신호로 주는 거랑 내 눈이랑 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네 너무 느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세팅 쪽 뭔가 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렉 걸린다고 하시니까 프레임은 한 번이라도 테스트 해본 적 있어요 이제 프레임이 뭐 어어 전 정말 단순하게 아무것도 몰라 프레임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음 일단은 뭐 여기서는 그런 거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 번 해보고 좋아 좋아 괜찮은지 자 그러면은 제가 반응 속도만 딱 보면 알거든요 아 타이머 때 해보면 안다? 카트라이더 해봤어요? 해보긴 했었죠 아니 눈쟁이 집한테 카트를 안 깔려 있더라고 카트가 이건 좀 아니잖아 안 깔 수 있죠 오 심지어 키보드도 좋아 키보드 원하는 대로 한번 쓰십시오 아니 왜 키보드 우와 그 이제 알루미늄 그걸로 돼 있는 거라서 우와 이게 커셔보다 빨라요 이 키보드가 아 그래서 오 너무 좋다 혹시 이건 얼마인가요? 이거는 기판만 아 아아 말 걸어서 아니 기판만 따로 사면은 한 20 정도 하고 이제 사실상 커스텀이라서 키캡도 사야 되고 스위치도 사야 되고 하우징이라고 해야 되나 요것도 사야 되기 때문에 한 50? 어 뭐 싸게 맞추면 그 정도 제가 맞춘 이 정도 세팅이면 한 70 정도 할 겁니다 우와 이거 완성품 없나요? 완성품을 파일진 않고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죠 아아 근데 계속 좀 아쉽네요 아 받은 게 아니라 대충 이 정도면 됐고 아 예 이제 바로 들어가보면 돼요? 예 자 근데 매칭이 좀 안 잡힐 수 있어요 그 어느 정도죠? 네? 어느 정도죠? 아니 뭐 환 뭐 솔직히 지금 여기서 분류수거하고 밖에다 버리고 돌아와도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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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반응속도가 진짜 빠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또 카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밌어 보이네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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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반응속도가 내가 쓰던 키보드 빨라서 그런가 너무 빨리하면 박는데? 너무 좋다 폭포해주고 싶어 하하하하 이게 커세어보다 빠르다고? 아 예 커세어보다 빨라요 어떻게 그걸 가능하지? 이제 속도에 맞춰서 나온 이제 기판이다 보니까 정말 빠르다 아니 뭐 그냥 이게 녹화 중에 이런 반응속도가 나온다고요? 이거 방송 켜서 이거 진짜 절대 안 돼 이게 야 휴준아 너 카트라이드 할래? 아 이거 말고 이건 요즘 이제 발로란트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판에 입력 속도가 빠른 친구고 음 이 친구는 입력 지점 있죠 이 스위치 물리적인 입력 지점을 엄청 짧게 할 수 있는 친구예요 아 그러면 두 개 합치면? 그거를 제작 중입니다 이 제작자분이 그거 제작 중이고 혹시 카트라이더가 떼는 타이밍도 중요한가요? 그쵸 떼고 다시 눌러야 돼요 반발력? 그러면 얘가 좋을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단점이 방향키가 없어요 농니? 하하하하 잠깐만 뭐 하려면 방향키를 여기로 만들어서 쓰면 되겠죠? 기본적으로는 FN 누르고 이렇게 하면 방향키가 되는데 적응이 되시겠어요? 이렇게 이게 좋아 하하하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잠깐만 아 내 친구 돌려놓고 얘기할 걸 하하하하하하 아니 진짜 카트라이더 프로게이머들이 여기 오면 진짜 막 거품 물고 쓰러지겠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서 저희 프로 선수님들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요? 저는 이제 실제로 측정을 내서 알아낸 거고 카트라이더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체감으로 알아낸 거잖아요 커세어가 제일 빠르다는 걸 그쵸? 그거 보고 저는 놀랬어요 솔직히 키보드가 그렇게 많은데 왜냐면 사람들은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미리 세컨드 달이잖아요 사실상 초로 따지면 천 분의 일 초 천 분의 일 초 막 이런 거잖아요 그걸 체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안 돼? 사실상 카트라이더 하는 사람들은? 그걸 체감으로 느껴서 커세어가 좋은 걸 알아낸 거잖아요 그걸 이제 알아내서 했다는 거 자체가 마음에 든다 그 유저들은 하하하하하하 와 바로 1등 잘 가고 라이브 아니 투 컴도 투 컴이지만 나 이것도 같이 할래 아 기본을 초세요 갖고 와볼까요? 비교? 됐어 코세요 안 써 봐도 알아요 아 안 써 봐도 얘도 한 번 한 번만 써 보실래요? 그러면 이거 단축키를 바꿔서 아 오케이 오케이 제일 짧게 아 저렇게? 네 래피드 드림을 하고 때에는 지적을 질과를 하고 타입한 모습으로 이거 빠르게 한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카트 설정 진짜 내가 비록 너보다 한 살 많지만 나도 느낄 건 다 느껴 반응 속도에 정말 예민한 사람이야. 근데 잠깐만. 터치식으로 해도 입력이 되네? 아 뭐야 이거? 스치기만 해도 머리가 흔들... 야 이거 너무... 저기에 스트리머 한 명 있거든? 어? 그래요? 코튼 좀 믿어줘라는 친구 아니야 혹시? 아하하하하 어 지금 코튼 좀 믿어 누가 먹었냐가 저 친구거든. 근데 방송도 안 하는데 저격한 거예요? 저 친구 방송하고 있어. 아! 저격한 줄 알겠는데요? 하하하하하하하 그릴 수 있겠다. 여기서 한 많이 해 주고. 봉제주? 직장 오오오 간다아아 트랙홈타 CL 아앜! 아아아 이거는 키보드 첫판이라 그래. 그쵸. 이제 원래랑 느낌이 좀 많이 goats가. 아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빠르다. 그러니까 오히려 컨트롤은 좀 멀어져도 될 듯? 근데 저기 제일 좋아. 저쪽 다시 껴줘서 빨리 한 번만 더 해보자. 야 그래도 이게 좋아. 근데 얘는 은축 같은 거예요. 아 진짜? 뭐지? 왜 나 누를 때 느낌이 너무 좋지? 아 그렇죠. 누를 때 느낌은 근데 이게 훨씬 낫겠죠. 아 이거 반발력도 이게 더 빠른 것 같은데? 얘가 스프링이 좀 더 압이 세요. 그래서 이제 떼는 게 좀 더 빠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. 아 깔끔하다. 아니 차이 한참 나는데요? 나 진짜 내가 원하던 걸 모든 걸 충족시켜준 친구. 명품 살 필요 없어. 이걸 사세요. 님들 게임 좋아하면. 아 그렇죠. 사실상 게임 좋아하면 진짜 얘 원탑이에요. 내 거 구찌 가방이랑 바꿀래? 그 정도의 너무 좋아요. 이건 또 뭐야? 팔토시야? 아 이거는 이제 FPS 할 때. 와 이것도 얼마야? 아 이거는 한 만 원 님 사요. 이게 만 원이라고? 아 여러 개 들어있어요. 네 개인가 들어있어요. 아 근데 재질이 다르다. 그리고 이제 저번에 그 얘기하셨던 거. 매크로 비스무리한 기능? 쉬프트 그냥 누르고만 있으면 두두두둑 되는. 저기요. 제가 그거 얘기했어요 여기에. 아 근데 그때 얘기하시길래. 이거 잠깐만 이거 카트에서 불법이야. 아 그래요? 편집해야 돼요 이거 진짜 무조건 저 죽어요. 아 저 요청한 게 아니라. 아 물어봐서. 아 물어봐. 어 그런 키보드 있냐. 아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. 편집해 주세요. 하하하하하하 옛날에 그 커세어 그거 유행하기 전에 나왔던 셀러리타스. 아 셀러리타스. 그게 그냥 누르면은 매크로처럼 두두두둑 나갔었잖아요. 아 그거는 배속이 빨라. 반복 속도가 빨라가지고. 네 그러니까. 아 배속을 말하는 거구나. 그러면 편집해 주세요. 네. 왜냐면은 카트를 뭐 노 딜레이 부스터 말한 줄 알았어. 아니 모니터는 또 어디 건가요? 이거는 이제 LG에서 나온 이건 올레드. 아 이건 얼만가요? 이게 지금은 이제 할인해서 100 초반까지 떨어졌을 겁니다. 아 게임이 원래 이래요. 아 맞죠? 아 정상이에요 정상. 아 정상이에요? 뭘 놀라시나 그런 거 가지고. 근데 옛날에 비해서 몸싸움이 그렇게 막 치열한 느낌이 많이 없네요. 좀 몸싸움 개선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. 지금 좀 빌드 위주. 네 잘 봐요. 그렇겠죠. 한 번만 더 할래요. 네 찐물 좀. 혹시 이거는 주문 제작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? 기간이? 눈쟁이 시간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? 부품 구하는 거예요. 눈쟁이를 감금을 시켜놓고 채찍을 휘두른다면? 만일에 부품이 다 있으면 제작하는 거야. 빠르면 한 시간 길어도 한 두 시간 내면 다 만듭니다. 딱 1등 받고. 그렇죠 깔끔하게. 깔끔하게 가서 집중할게요. 옆에서 중계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시고. 오케이 오케이. 소리 좀 키워줘봐요. 아! 이건 억가 오졌다. 이건 좀 아니지 않나. 아 이거는. 저 친구가 막으려고 막을 게 아니고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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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네요. 아. 오늘 카트라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. 네. 딱 1등 받고. 집중할게요. 그러면 키보드는 맞추시는 걸로 하고. 나머지 세팅 관련은 제가 이제 그걸 드릴게요. 비즈니스 카드. 진짜 여기. 근데 여기 오려면 은행에 대출 좀 받고 와야겠다. 충동구매를 할 것 같아. 자주 오겠습니다. 그동안 잘 살아계세요. 저 죽을 수도 있어요. 아니 그러면 내가 세팅이 안 돼. 죽으면 안 돼. 아 죽지 마요. 아. 생각보다 만족하시나요? 아니 대만족이에요. 내 생각 우리 엄마도 이거. 저 키보드 모르지만 이거 만져보잖아. 사달라고 해. 마무리만 어떻게 하시나요? 없어요. 뭐 땅코마 여러분. 안녕 이거 하잖아요. 아. 땅코마 여러분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난쟁이 여러분. 아. 오마이 쉐. 난쟁이 여러분. 난쟁이 여러분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여기까지. 오늘은 저 가보겠습니다. 네. 가셔야죠. 새벽인데. 아 이게 끝이에요? 네. 저 방송해야죠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안녕. 와 카메라. 기가 막힌다. 이거.